19호 태풍 남태우는 현재 북이 30.8도 동경 165.3도 위치는 미국 웨이크선 북쪽 약 1285.3km 부근 해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난 6시간 동안은 16노트의 이동속도로 북북 동진하고 있으며 미해군학 동태풍경포센터 기준 카테고리 1등급 태풍이며 최대 풍속은 1분 평균 65노트이고 중심기압은 996헥토파스칼입니다. 24시간 전보다 2헥토파스칼이 줄어들었습니다. 17일 저녁 6시에는 1분 평균 최대 풍속은 40노트이고 18일 오전 6시 1분 평균 최대 풍속은 35노트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18일 오전 6시에는 열대 저기압으로 변질될 것으로 예측이 되지만 또 한 번 19호 태풍 남태우는 다시 살아날지는 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온대 저기압으로 19호 태풍 남태우는 변질되어도 강한 바람이 없는 태풍이 아닌 저기압의 상태인 것이고 강한 폭우는 내릴 수 있습니다. 다행히 남태우는 태평양을 떠돌고 있기 때문에 폭우에 대한 우려는 없으나 20호 태풍 만로의 경우에는 현재 일본 도쿄 근처를 지나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20호 태풍 만로로 승격이 안 되고 저기압 상태라고 하더라도 강한 폭우가 일본 도쿄와 후쿠시마 현, 니아기 현, 이와태 현, 아웅오리 현, 호카이도에는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19호 태풍 남태우는 망망대해를 표류하다가 조용하게 소멸할 것으로 예측이 되지만 20호 태풍 만로의 경우에는 일본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0호 태풍 만로의 진로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해양대기청 gfs와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 모두 예측을 보면 20호 태풍 만로는 20일 수요일 오후 4시 중심기압 962헥토파스칼로 일본 도쿄 아웅오리 사포로 내무로 쿠릴 열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태풍은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20호 태풍 만로가 도쿄를 스치고 지나갈지 아니면 도쿄에서 좀 더 멀리 떨어져서 지나갈지 아니면 차가운 해수온도로 인하여 태풍이 못되고 저기압 상태로 일본에 폭우를 뿌릴지는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